가진 자들의 더 갖기 위한 검은 권모술술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불법 자금 세탁 규모만 무려 4542조 원. 같은 해 세계의 189개국의 전체 국내 총 생산의 5%에 달하는 검은 돈이 불법으로 세탁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는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일. 그 중심에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습니다.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세탁하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기고 싶은 돈. 주인이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은 돈.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지 감추고 싶은 이 모든 돈을 검은 돈이라고 합니다. 검은 돈의 주인들은 불법 재산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개인 또는 단체가 범죄 활동의 결과로 생긴 불법 수익을 합법 자금 인양 위장하거나 범죄 결과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불리, 위장, 전환 또는 이체하는 행위를 자금 세탁이라고 합니다. 자금 세탁이 만연하고 검은 돈이 유통될수록 건전한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나아가 경제 혼란이 가중되는데요. 전 세계의 경제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데요. 검은 돈의 흐름을 막고 전 세계의 경제를 투명하게 지켜주는 곳, OECD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를 찾아가 볼까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마약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깨끗한 세계 경제를 만들기 위해 1990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갈수록 증가하는 테러로 인해 전 세계의 불안과 혼란이 심각해지면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테러 활동과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 조치를 취했는데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유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 사항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각국이 취해야 할 정책과 법적 조치,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 사업 및 전문직이 취해야 할 일방적 조치, 소관 관청 등의 제도적 조치,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 사항은 세계 180개 나라에서 국제 규범으로 승인받아 이행되고 있는데요.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에 있어 회원국들이 권고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이행 실태를 감시하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투명한 경제 질서를 확고히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가입한 후 2014년에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는데요. 2016년 부산 총회를 통해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교육연구기구의 부산 설립을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가입했고 2014년에는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016년 6월까지 3년의 임기를 마쳤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이룬 많은 성과 중에서 주목할 점은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연구 교육기관인 트레인을 부산에 설립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부산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관한 교육과 연구의 국제 허브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투명한 세계 경제를 이뤄나가는데 부산이 큰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해봅니다. 클린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OECD의 산하 기구로서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 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회원국은 OECD 회원국 중심의 35개 국가와 유럽 공동체와 걸프 협력 회의의 국제기구로 이루어진 37개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3차례의 총회가 열립니다. 한국과 연구의Spot은 어떤 일을 지정하여 OECD의 산하기구인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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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국제사회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OECD와 같은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수업에 있는 help에서 개인적으로 공연의 수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수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강제합학과 수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명으로 한 명으로 한 명이 있다가 해당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活용부 자료가 아니라č이기 때문에 일 추후 사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을하여 명부하던 교회에 대한 인터뷰를 향해 맨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보는 루 레단브 정치에 대해 수업법을 이룰 spine에 대한 어떤 검색을 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exam는 통보일 수업을ules으로 대결을 받을 수 있는 일부에서 공담이 필요한 세대의 팀을 일반 채용 방법 외에 특별한 채용 방법이 있다던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만 32세 이하의 젊은 인재들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박청아 씨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현재 OECD Corporate Affairs Division이라고 기업 지배구조 관련돼서 여러 나라의 법이라든지 제도를 검토를 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부 졸업하고 나서는 신문 기자였는데요. 그때 이제 부처 출입을 노동부, 복지부, 환경부 이렇게 부처 출입을 하면서 결국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공공정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외국어도 잘하고 저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그러니까 석상한 다음에 박사를 갈까 하던 와중에 친구의 권유로 그때 지원을 하게 됐죠. YPP에 그녀에게 국제기구로의 입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서류 일단 지원한 다음에 한 미튼 테스트까지 한 달 넘게 걸렸던 것 같거든요. 미튼 테스트 통보 오기까지. 그래서 사실 별다른 기대가 없다가 갑자기 미튼 테스트 보라고 해서 필기시험을 봤는데 그 에세이 문제가 두 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에세이 문제가 뭐 다행히도 아는 주제여가지고 그래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관련된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OECD 웹사이트에 관련 보고서들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뭐 엑제큐티브 썸머리라든지 그런 요약본만 보더라도 뭐 시험이나 필기시험이나 뭐 면접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세계 무대에서 능력을 펼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박청아 씨. 국제기구로의 취업은 그녀에게 직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화를 힘 안 드리고도 접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한국도 물론 뭐 중국이나 이제 일본 이런 데는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쪽 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쉽다고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꿈을 펼치게 되었는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OECD 및 OECD 산하협력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은 약 50여 명인데요. 안타깝게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의 학습관세탁방지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의 학습관세탁방지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학습관세탁방지기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전부의 학습관세탁방지기구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내 회가가 있을때는 무슨까요? 예단한 사람들의 학습관세탁방지기구에서 수많은 한국사업자라고 한다를지에 davant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더티머니를 클린 머니로. 투명하고 깨끗한 국제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를 꿈꾸고 있다면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겠죠. OECD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공식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면 금상첨마겠지만, 두 개 중 하나의 언어만이라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죠. 어려운 일도 끈기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말인데요. 국제기구의 벽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나씩 차근차근 역량을 갖추고 도전한다면,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